요즘 학교에선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현장 체험 학습도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 이용도 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그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노란색 학원 차량이 뒤따라 나옵니다.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여학생이 차문을 닫다 옷이 문틈에 끼어 10m가량 끌려가다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어린이 통합버스 교통사고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이뤄지면서 줄었다가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다시 늘었습니다. 통합버스 차량이 안전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속 현장에 가봤습니다. 단속을 하자마자 적발된 차량. 차 안이 거의 보이지 않게 검은색 썬팅 필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가 70%는 돼야 하는데 특정해보니 추가율 2.1%로 거의 투과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썬팅 부분은 차량에 부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항이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조금만 했습니다. 전체 다 하진 안 하고. 또 다른 차량도 적발됩니다. 이 차량은 이 접이식 좌석을 포함해 21인승으로 신고된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안전벨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안전기준 위반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 표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거나. 선생님 여기 어린이 보호 표시가 후면에 부착되어야 되는 규격이 지금 전면에 부착되어 있거든요. 머리 지지대가 빠져 있는 차량도 한두 대가 아닙니다.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따로 둬야 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을 어긴 차량도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인솔 교사 없이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 건데. 이 차량은 뒷문이 열릴 때 자동으로 펴져야 하는 정지 표시 장치도 그대로 접혀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의 처분하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